일단 제 점수는 합격정 드리겠습니다 어 저 에란결 생각이 안나요 진짜 아니 할말 해야되잖아요 여러분 눈치보고 알아낸거보다 확실하게 어필한게 좋잖아요 여러분 안좋은건 안좋다고 말해주고 확실하게 좋지 아 이거 맵 진짜 재밌어요 저는 치킨만 한 6마리 넘겨먹었거든요 이맵에서만 절대 제가 치킨 먹었다고 해서 재밌다고 하는건 아니구요 절대로 이번 스쿼드 써볼까요 이판 그러면은 이판에 스쿼드 써볼께요 아 나 개인적으로 듀오나 스쿼드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 원래 처음에 이거 오늘 할때도 스쿼드 하려고 스쿼드가 4명이서 모여있다가 솔로밖에 없어가지고 해산했거든요 갈길이 멀구먼 사람 보이죠? 보이죠? 나 봤나? 약에다 나 나 봤나 Were you able to put Онищ shame 내가 heft의 일이 없어서 진짜 수리의 심리의 심리 reactor 둘 셋 connais 아..지마리지마리 팀이 3명이였죠? 4명이였나? 내가 본거는 확실하게 3명이였거든요 아 이 맵이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나타나 아 또 컨트롤러 졌어 아 이거 보고 진짜 짜증난다 아 이거 컨트롤러.. 안잡았는데 그냥 여기가 1명이예요 여기가 1명이예요 아 진짜 싫다 이거 진짜 이거 재빨리 고쳐줘야겠다 스카 저지력이 진짜 이전처럼 돌아온 동안에는 많이 쓸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저지력 맞아 보니까 이거.. 최근에 원래 저지력 없어졌었잖아요 저지력 없다가 있는 상태에서 맞으니까 와 정신 못차리겠던데 나? 저거 맞는데 막 맞으니까 저희도 없네 저희도 없을 때 저희도 없을 때 저희도 없어졌는데 저희도 없을 때 죽었나보여 에라이 양년만 오지겐 양년만 오지겐 야 너 자기장관 아니잖아 뭐야 뭐야 죄송하지만 제가 금방 가봐야 되고요 죄송해요 재밌는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컴마왕은 컴퓨터죠 아이고 아니 싼 돈이 아니 싼 돈이 아니 싼 돈이 아니 싼 돈이 아니 진짜 재밌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거든 이게 저지력이 부활했어요 와 이거 안 맞다가 저지력 맞으니까 어 적응 안되네요 진짜 이게 맞다가 모르겠는데 안 맞다가 맞으니까 저지력이 이게 확 와닿아요 지금 제 느낌상 와 저거 미쳤다 이거 와 큰일났다 끌게요 아 근데 그래 안 맞네 안 본사이 샤바리 살벌하게 뚠뚠해졌군 아주 좋아 아하하하 아웃플레이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위험하네요 제가 들어가는 길에 마을이 바로 있어가지고 반사 무지개 반사 거울 아웃플레이닝 이거 끌인거 아니야? 올라갔어? 음 자기장 바뀐거 같은데? 자기장 바뀐거 같은데? 아 저 뛰네? 나도 얄짤없이 뛰어야 돼 저 하나 있네요 안 쏠게요 안 쏠게요 안 쏠게요 아 이거 딸기애비 여기 에미사 소원기 딸기애비 없네 아 위에 있는거 같은데 돌이 걸치네요 쟤보다 쟤 위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원한 음 오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.... 저지력 효과 좀 본 것 같은데요? 아이고 양가세씨님 3번 어서 끝으로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! 저지력이 부활한 스카! 어우 스카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뭔가 좀 때릴 때 내가 덜 맞은 것 같기도 해 살짝 보였어요 살짝 검은색이 살짝 보였어요 아이고 짱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! 네 보였어요 검은색이 움직이게 살짝 보였어요 아이고 일광우 위원님 당연히 제육생방 열심히 해야죠 아침에 뭐 긴급 생방을 했지만 당연히 해야죠 맞은 애들 리플 한번 볼까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리플 한번 보자 이 사람이거든요 봅시다 아 뒤에도 더 있었네 너무 오래 했나? 아이고 플레이딘 당연하죠 우리 플레이딘 미션이 얼마나 끊었네 바로 들고 가야죠 와 6,000비트 감사합니다 아까도 5,000비트 쏴주셨었는데 와 정말 고맙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죠? 안 보이는데 모니터 차인가? 유 모니터 인치가 몇인지인가요? 7치킨 저 24인치요 살짝 살짝 움직였어요 처음에 살짝 보였는데 애매해가지고 봤는데 움직이는 게 또 한번 보여가지고요 아 우리 다리오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플레이딘 6,000비트원 우리 1025님 만원 우리 양가세시님 35,000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 분은 그냥 가사 죽었지 꼭 올려주신다 약속해주세요 수거 몇 명이예요? 세 명이네 세 명이네 몰이 날아갔어 아 아깝다 아깝다 아니 천천히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내가 올리기 올릴 거예요 가스 영상 무조건 올리기 올릴 거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 나한테 두 방이 죽은 거 같은데? 400비트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뜬 거 같은데 여러분 방금 넣어보시만 뜬 거 같은데? 아이고 너무 빨리 왔다 한번 뜬 거 같은데 우리 봅시다 떴네 떴어요 한번 떴어요 아 이 분도 괜찮겠다 나랑 전면 싸움 맞았나 아 뭐야 이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죽이는데요 이거? 이 분도 저지력 확인할 곳 없잖아 아니 저 죄송한데 저지력 확인이 안 되는데요? 그냥 보면 와 봐봐요 저지력 확인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지력 확인이 안 돼요 싸움이 좀 길어지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다 죽으니까 너무 더 죽은 거 아 그런 거 얇게 지나면 깎아 오케이 베리라 감사합니다.